이 모습도 상큼한데 상큼한데 나는 이 노래 오랜만에 한다 카야 메들리래 카라 메들리 저번주에 하셨죠? 그쵸? 뭔가 저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카라분들의 핵심 노래들을 이렇게 쭉쭉쭉 뽑아가지고 메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보고 이럴테니까 저희가 앞에 보고 하는 쪽은 더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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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날 것 같습니다 그치? 파이팅이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하아 나 지금 진짜 빠진마여 하아 발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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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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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괜찮나요? 아직 살만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걱정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아쉽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지? 한 다음주나 다음주 정도면 이제 평일 아마 홍대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홍대에서 만날 수 있고 다시 홍대에서 만날 수 있고 다시 홍대에서 만날 수 있고 다시 홍대 만날 수 있고 다시 어색해질 거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친해적 보도록 하구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참사리 분들의 빛날이라는 곡 아세요? 네. 그러면은 참사리 분들의 빛날이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아니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저거 그 피아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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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랄까 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음 저 저 좋아했었다고 늘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널 가진 너는 마치 불이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숨이 예쁘고 사라지지마 달라지지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s like you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nobody's like you 이 세상은 너나도 돼 baby 아무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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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결국엔 난 살아나갔어 늘 찌질이 음 음 나는 뭐랄까 아직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왜 대체 말은 못할까 2주대는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지마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마요 여친 틈 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 빈 맘 우궁 서린 내 머릿속은 터지네 온 맘 언제 이렇게 돼 버렸나요 제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서로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제가 또 싸움 속이 모든 것들이 없어 그래 난 널 사랑해 그냥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마저니 마저니 난 너한테 내려버린 판단해 이 세상 너를 좋아해 Maybe I'm only yours in my head oh I'm only yours oh oh no 난 난 난 난 난 결국엔 난 난 사랑한 대선 널 찌질이 이것도다 네가 나의 추억이 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는 판에 말하지 않아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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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맘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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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가진 말할게 있어 I'm to my heart 난 네 앞에서만 떨려 그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이 세상 더 하나 본다 난 sensoryppo는 단단한 logs 너와라 은근 zn아 뭐할까 потреб력inkingindo답 episodes ычно 땅거로 돌아가는 걸 Ker님 elffer 이제야 널 내 사랑할겠어 내 빛들이 네 요 앵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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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혼자서 없어서 빨리 먹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면 될까요? 아 오케이. 이거 저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뭐게요? 추러스! 추러스 저희 애도 참 좋아하고요. 맞아요. 추러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건 또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곡이어서 저희가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고! 저거다 보겠습니다. 오, 카르크는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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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else.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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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ing, 이 노래는 정말 너무 어려워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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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어려워 때로 되는 게 없어서 너네네네네네 우리 그댈 내 사랑 이 순간 둘이서 멀어 봐 조금은 떠나거려도 어색한 인생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희자인 희뿐니도 내 이모가 저녁에 영원히 밤짝일 수냐 웨인! 사랑을 날 날 날 날 그盲에 남아서 반짝이 내 눈은 더 안 좋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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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이! 웨이! 웨이! 이번엔, 시작!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레이드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인스타그램에 봉지 올라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더 베스트 레이드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포토타임이 없는 관계로 감사합니다 원래는 포토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세 번째는 포토타임에 뵙소스 , 몇번째 면에 뵙소스 포토타임을 들어보는 시각은 1시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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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